뭐해라는 두 글자에 니가 보고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눈속에 달라지는 난 미묘한 심리를 알까? 아니 바쁘지 않아 낫진 않아 잠들어 있지 않아 인썸 냐 냐 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아 나도 너를 생각 중 우리의 네모카메몬 험지 손가락으로 장미꽃을 비벼 향기 잘 것 같아 오직 그만의 비밀의 정원 너에게 한 송일을 더 보내 밤샘 작업으로 업데이트 흥미로운 니 작품에 지우니 That's me 어쩜 니 관계의 클라이마스 이 막으로 넘어갔겐 지금이 그 타이밍 같은 맘인 걸 알아 리 라 라 라 라 스말을 고르지 마라 Just reply 라 라 라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흥유에 니 해석이 궁금해 우리의 색은 gray and blue 엄지 손가락으로 말풍선을 띄워 금세 터질 것 같아 흐비가 빠져 어지러워 네게 가득히 채워 네가 새끼 없이 보내긴 사람이 것보다 백만 샤리젤리 꽃을 나랑 비워볼래 꽃잎의 색은 우리 맘 가는 대로 칠해 시들 때도 예쁘게 우리의 네모 가는 blue 험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비벼 향기 잘 것 같아 우 오직 그만해 비밀의 정원 내게 한 송이를 더 보내 네게 가득해 비밀의 정원 네게 가득해 비밀의 정원